최근에 보면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미국과 여러 한미일 관련해서 아니면 유럽연합이라든가 대러시아 제재에 나서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 잘 안되죠? 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미국의 바이든이 러시아랑 잘 지내지 마라 라고 하니까 거기에 뭐 다 고개 숙이면서 예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진정한 국익이라고 하는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자원 외교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도같은 나라 예를 든다면 인도가 현재 러시아와 자원 외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올해 1월달 2월달만 하더라도 그 화석연료 수출이 유럽연합은 상당히 감소했죠 거의 90%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인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중국이 러시아의 1등 고객이고 거의 인도가 2등 고객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러시아 에너지죠 석유, 석탄, 천연, 가스 다 합치게 되면 대략 80조원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고 독일도 많이 줄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 30조원 가량 그렇게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인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인도가 거의 20배가량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동들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고 나서 미국이 러시아를 말려 죽여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일단은 유럽연합들 대표적으로 독일을 둘 수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중단시키고 그러면 러시아와 자원 외교를 하지 마라 러시아 자원을 쓰지 마라 왜? 그래야지 푸틴의 외교 푸틴의 금고가 비어나갈 거니까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21세기는 지금 에너지의 시대가 되고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때는 지금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러시아 원유를 사고 있죠 지금 상황 보면 딱 이 느낌이 예전에 나팔레옹 시대에 있죠 나팔레옹이 영국에 대한 대륙 봉쇄령을 내렸잖아요 대륙 봉쇄령 되겠어요? 그때가 1800년대 초반이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을 그 시기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대륙 나라들은 영국산 면직물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팔레옹이 영국을 말려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이랑 아무도 그래 하지 마라고 하니까 그게 되겠냐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야금야금 몰래 영국이랑 무역을 하다가 나팔레옹한테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나팔레옹이 그때 러시아 혼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쳐들어갔다가 개박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 러시아를 손을 봐줘야겠는데 어떻게 손을 봐줄까 자기가 직접 전쟁을 하니까 러시아는 또 강하고 그렇죠 뭐 러시아 핵무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인을 시켜가지고 전쟁을 하고 어떻게든 러시아를 제지해야겠는데 그러면 유럽 국가들에게 야 러시아 가스 아무도 사지마 라고 했는데 그럼 러시아 봉쇄가 돼야 되는데 봉쇄가 안 되잖아요 중국이 대규모 고객이 들어와 있고 인도가 고객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러시아를 제재를 통해서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게 이게 뭐 지금은 가능하다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러시아 경제 자체가 상당히 자립 경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불똥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뭐 유럽 유럽 나라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딱 걸려있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걸려있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러시아산 석유 석탄 천연가스 다 합치면 얼마를 수입하고 있냐면 대략 56억 유로 그게 대략 한 7조 원어치가 넘어요 그 정도 원유를 쉽게 말하면 화석연료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주된 자원들은 주로 어느 나라가 되냐면 러시아 호주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호주와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이 있잖아 러시아는 러시아 바로 앞에 있어요 블라디버스톡 뭐 비행기 타면 한 시간이면 갈걸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게 우리에겐 매우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운송비 생각해보세요 석탄 그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그거 실어 나라는데 수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와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송요금이 들고 러시아는 코앞에 가까우니까 러시아산 자원을 사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게 이득이라고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라더라도 돈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이명박이 뭐였어요 남북로 가스관 연결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북한을 경유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가스관 이거 이명박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일본어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러시아 자원이 경쟁력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미국이 야 러시아 끊어 하니까 자기도 이제 러시아 자원을 어떻게든 줄여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대륙 봉쇄령 형식으로 돼서 러시아 봉쇄령을 내려놓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원유를 현재 러시아 원유를 사지 말고 살려면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럴당 60달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현재 국제유가가 배럴당 한 85달러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보다 훨씬 싸게 거래를 터서 러시아가 석유를 통해가지고 이득을 볼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 지금 오히려 반대 겉부로 불똥이 터가지고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연말까지 100달러 수준으로 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러시아 제재를 하려다가 러시아 제재에 나서는 나라들이 다 산업국가들이잖아요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올라간 국제유가에 덤터기를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애들 그리고 터키도 있어요 트리키이죠 그런 나라들 오히려 판단을 잘했다 지금 얘네들이 러시아랑 관계를 터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석유를 쌍값에 그리고 국제유가보다 저렴한 가격이죠 그런 가격에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국익 외교가 아니냐 이거죠 윤석열이가 맨날 국익 국익 그러는데 일본 가서 굽신거리고 오므라이스 하나 얻어먹고 좋아가지고 해벌려 하는 게 국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게 돈이 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이익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국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본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아시다시피 다들 규모가 크잖아요 제조업 중심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구조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는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냐면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취하죠 그러니까 고객이 많아야 돼요 어느 한쪽에만 올인을 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되죠 효율이 떨어지나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봐요 혹은 날 한미동맹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한가 한미일 한미일 한미만 외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재치게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린다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걸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가 그런데 수입선을 다변화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 놓으면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모습을 보면 지난 10년 이상 대한민국 정부가 쭉 추진해왔던 이제 여러 가지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다시 다 끊어내고 한미일 중심으로 바이든 안의 중심으로 뭐든지 뭐 바이든이 시키면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있냐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지내왔던 지난 1년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이 더 우려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위기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이 은행 파산하고 뭐 상황이 지금 위태비태 하잖아요 이런 위태비태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 단순히 윤석열에게 제발 좀 잘해라 뭐 예전에 그런 유튜브에 쇼츠 항상 되게 많잖아요 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할 줄 아는 게 압수수색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정부에게 잘 못하는 애한테 좀 잘해봐라 잘해봐라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뭐 한두 번이죠 안 되면 내려와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 오늘 경제브리핑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